녹음 전에는 물을 끌수록 챙기고요 너무 차갑지 않네요 적당한 온도의 점수를 빨리 두 번 눌러주시면 컵에 한 4분 3분 채워주시고요 녹음하러 갈게요 여러분, 리팩, 레츠고 뭘 망설여 네 셔플은 느려도 바짝 붙어 언제 깰라 wake up 약간 이 톤으로 일단 더 해볼 거예요?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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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방 펀쳐 아 네 한 한 방 펀쳐 다 휘정거려 해 뭐 아웃 날려 Cause I'm a clean fighter 뭘 망설여 네 셔플은 느려도 바짝 붙어 언제 깰라 wake up 넵 그 한 방에 어울리는 톤은 여기였던 거 이거였던 거 같긴 네 콩콩 콩이 우여 함성도 커져 내 피가 끌어 거칠 게 없어 헬로 헬로 어 어 서려 뭘 망설여 뭘 망설여 뭘 망설여 네 셔플은 느려도 바짝 붙어 언제 깰라 wake up 어 마이크 마이크 너무 좋아 여기 언제 깰라 wake up 위 박자가 약간 다르죠? 위로 올려요? 오케이 뭘 망설여 네 셔플은 느려도 바짝 붙어 언제 깰라 wake up 너무 던지지 말까요? 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언제 깰라 wake up 알겠습니다 켄지 작가님께서 좋은 곡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곡 분위기에 좀 맞게끔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는데 높다 보니까 좀 무리한 감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오히려 재밌었어요 최대한 열심히 했습니다 우린 괴자고 파지 오케이 오케이 I got it I got it I got it 오케이 네 근데 이게요 그 완전 속삭이듯이 할지 네 근데 이게 좀 어렵다 진짜 한 번 더 해봐도 돼요? 오마이갓 It's hard as we can get It's loud as we can get It's loud as we can get 거칠었던 롱남담을 준비해 힘내 좀 세게 가야 될 것 같고 기도하고 발음 쪽으로 놓고 있고 속도도 그렇고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근데 반대로 좀 잘하면 멋있을 것 같아요 잘하면 멋있을 것 같아요 여기 부론이 너무 좋아 레게더 네 알겠습니다 아 급하다 다시 바로 해볼까요? 네 다시 바로 해볼까요? 다시 바로 해볼까요? 네 We fight together We fight together We fight together We fight together Baby We fall in We fall in 괜찮아요? 네 한 번 들을게요 네 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굉장히 뭔가 터프한 그런 느낌이 좀 잘 최대한 살려서 녹음을 했던 것 같아요 아마 잘 나왔으면 좋겠네요 어둡게 나는데? 휴식 에이 We fall in volatility 네네, 오케이 해보겠습니다 약간 좀 더 거칠게... 라이브를 화성으로 할까? 라이브를 화성으로 할까? 천구를 바꿀 바이러 네 오케이 안 돼 뜨겁게 네 그냥 좀 더 너무 굵게 하지 말고 그냥 내 세상으로 와 그냥 네 내 세상으로 와 아 거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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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세상으로 와 와를 던지지 말까? 와 이렇게요?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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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세상으로 와 아 또 던졌다 던지기 선수 베이비로 할까요 베이베 베이베 내 세상으로 와 우리가 누구야 베이베 네 누구야 베이베 아니 저 요즘 세션에 중독돼서 확실히 녹음 재밌다 네 혹시 그 목소리 나오게 해줄 수 있을까요? 전 거 예 예 예 네 가슴 뜨거워 예 예 네 감사합니다 자니는 끝 와 자니 키가 큰데 입 거려 거려 그 코러스 요금하는 게 재밌었어요 좀 약간 떼창으로 부르면 좀 멋있을 거 같아요 어 목을 어 좀 가할까요 네 어 몇분만 더 네 어 몇분만 더 뜨거움이 멈추지 않기를 더 원해 One more time 1분만 칠까요? 네 네 네 네 네 원 모어 타임 두고님이 멈추지 않기는 더 원해 원 모어 타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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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네 평소보다는 좀 나름 쉽게 했던 것 같아요. 브릿지 파트가 오늘 좀 목소리가 잘 안 나와서 가볍게 가이드 느낌으로 떠났습니다. 다음 2차 수정 녹음을 기대하며 더 잘 할 거예요. 쇼고스 온! 아... 해내야 되는데? 큰 세계도 끝없이 달려가 후회 없이 난 싸울래 마이 쇼가스 온! 아 좀 더 잘하고 싶다. 다시 해보겠습니다. 녹음을 했는데요. 진짜 너무 어려워. 역대급. 근데 약간 매력적인 파트들이 되게 많아서 팬분들이 와 와 이러면서 들을 것 같다는 생각 음악이 들었어요. 뭔가 온몸으로 노래했어요. 목소리 이게 들어간 버전으로 들었을 때 좀 멋있게 나올 것 같아요. 펀치.